오늘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수 있거든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수원의 선수들입니다 주심의 히스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는데 나가고 있죠 이영주의 패스 미스 마이어 선진 패스 살짝 흘려줬고요 문미락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박스 한쪽 들어왔어요 슛 하지만 김민정의 정면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역습을 보여주면서 수원의 라인이 상당히 단단해요 지금은 좀 압박보다는 일단은 위치를 잘 지키면서 크로스에 비하가 슛 골 비하가 선진 골을 기록합니다 스커레인데요 이번에 수원이 계속해서 박스를 구성을 하면서 수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 크로스 한 방에 무너지는 수원입니다 크로스가 너무나 완벽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헤더로 돌려놓았고요 그 골을 비하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죠 비하 선수가 오늘 첫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죠 첫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심서현의 크로스와 장슬기 그렇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장슬기 선수가 뒤쪽에 있는 비하 선수를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헤더로 슈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이제는 비하 선수에게 어스트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도움을 추가하는 장슬기 선수고요 그리고 비하 선수 득점을 추가하면서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비하 선수의 저 침착함 트래핑 이후의 왼발로 상대 선수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영주 얼리코스 비하 슛 재미를 봤던 수원인데 그 이후에는 약간 좀 긴패스 위주의 플레이들이 나오면 장슬기 선수가 장슬기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오른발 슛 자 우선 천안일 선수의 선망이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처음에 골택 신호 시그널을 올렸다가 임선주의 팬이 이영주 비하의 외발 골 추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콜의 이대형 네 이번에도 약간 혼전 상황에서 수원 선수들이 볼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네 아 그 부분이 이제 비하 선수에게 공이 연결되면서 아 이런 장면 절대 놓치지 않죠 비하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비하 선수가 전반전에만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비하 선수가 2골을 추가를 하면서 네 어 굉장히 오랫동안 1위 득점 1위를 잘 지키고 있던 이금빈 선수를 밀어내고 이제 득점 1위에 비하 선수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확실하게 처리해내지 못하면서 네 김윤지 선수의 헤딩이 정확하게 비하 선수 왼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어 사실 또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약간 어려운 자세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성공을 보여줬 슈팅을 보여줬던 비하 선수의 마무리입니다 자 비하 선수가 굉장히 환한 하지만 한채린 선수가 있습니다 한채린 툭 쳐놓고 왼발 크로스 네 하지만 조금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 심서윤 선수의 멋진 드리블 능력을 볼 수 있었던 아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또 네 자 이렇게 추가 시간이 없이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0 비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두 점처럼 비하에 두 골이 나왔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왼발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쪽으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마유 올라왔어요 자 뒤쪽으로 흘렀는데 공비라슛 골 골 만의 골을 기록합니다 골은 1-1 네 후반전 초반에 만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수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미라 선수가 네 굉장히 깔끔하게 그렇죠 오른발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너무 멋진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자 문미라 선수 그렇죠 부속으로 정확하게 차면서 퍼스트 터치 이후에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거든요 네 자 앞쪽에 이제 이영준 선수와 김혜리 선수가 슈팅을 막기 위해서 또 한 번 달려들었는데 그렇죠 아 저 공간을 뚫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문미라 선수의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아 선수의 이제 득점 궤적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자 이세은 왼발 로빙 패스 전방에 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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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자 마지막에 네 이번에는 비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군요 그러네요 이제 또 마도카 선수가 안타 네 이렇게 말했었는데 자 프리킥 기회 왼발일까요 이세은 이세은 골 네 자 이세은의 프리킥 득점 스코어는 3대1 네 이 정도 거리에서의 이세은 선수의 왼발은 굉장히 무섭죠 자 정말 왼발의 마법사 그렇죠 대단하네요 굉장히 프리킥으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세은 선수인데 네 아 오늘 또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멋진 슈팅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위치가 가까울수록 뭔가 수비벽도 가까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어 구석으로 꽂아 넣으면서 네 아 멋진 프리킥 득점이 나왔던 이세은 선수의 왼발이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의 이제 추정 경쟁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심사윤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추가 시간까지 모두 이제 흘러갔는데 자 이렇게 주심이 종료 횟수를 불면서 양 팀의 23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1로 아 인천현대제전이 수원도시공사를 꺾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